예수님의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그런데요 자기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믿다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만일에 천국에 앞에서 탈락이 되어버린다면 그보다 억울한 일이었겠지요 제가 오래전에 예빙 훈련을 가가지고 좀 늦었다고 정문에서 막아서 못 들어가면서 야 그래 천국에서 만약 내가 이렇게 퇴장당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안대호 성도 여러분들 한 분도 탈락하지 않고 영광의 나라 히락의 나라에 입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갑니다 맞습니다 요한복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 마음을 영접하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란 뜻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 죄에서 구원 십자가 피가 나오죠 그래서 십자가 피 흘림에 내 용서했고 부활을 믿으면 이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분명히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그 피가 이 진일의 사건이 내 죄에 정말 용서할까 하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 그건 성령으로만 사실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 뭐 얘기 아무래도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얘기 아무래도 안 믿은 사람 안 믿습니다 왜냐 의지로 믿어진 게 아니고 아무리 충분한 근거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은 성령의 은혜가 와야 되는 것을 확실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날 누구라느냐 그때 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오시오 살아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바위나 시모나 보기 또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누구라겠어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마트문 11장 27절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 같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육적 혼적 지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한문 3장 5절에 말하기를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되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찰스핀이나 훌륭한 목사님은 물과 성령을 거듭난 이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형리 교육을 합니다 좋은 전도지가 나와 있어요 사형리 보면 네 가지 영적 원리가 있는데 첫째 원리가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째 원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원리가 그런데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 만나는 길을 말합니다 그리스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를 통해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고 체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원리가 이제 영접인데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해요 좋은 전도지죠? 그런데요 그냥 따라서 영접했어요 예수님 나의 구주?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 물과 성령이 거듭났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이 극소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그냥 그렇게 따라서 한다고 해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서 한국교회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권수 12장 3절에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조절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냐고는 누군지 예수를 주라 신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냐고는 주라 신인할 수 없는데 그런데 성령을 아니냐고도 그냥 따라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임종 직전에 따라서세요 하지만 그만 따라서 했는데 거기다 천국 갈까? 저는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에도 눈물이 핑도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좀 믿어지는데 입술로 따라서 해서 되겠냐는 물론 따라서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했는데 마음으로 먼저 믿어 의에 이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신이 나와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인간의 힘으로 되겠냐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갈라데에서 강조한 것이 믿음을 구원한다 이신득이라고 하죠 이신득이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또 이것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믿음을 구원했는데 행함은 없으면 되는가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 할 일을 행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래야 그리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강력히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율법은 저희를 깨달을 뿐이고 우리는 십자가에 달신 피울신 그 예수만 믿으면 된다 했을 때 율법의 행함이 아니고 거기에 대칭되어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뭘 모르고 있냐면 그래 행함은 필요 없구만 믿음은 되겠구만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은 행함에 따라와야 되는 건데 이걸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한 믿음 죽은 믿음 알고 죽은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100배 맺었다 그랬지요 그러면 옥토가 뭐의 옥토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가 옥토인데 뭘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깨닫을 때 영적인 깨달음이 와야 돼요 아 나는 죄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피우리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영접해야 됐구나 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깨닫는 거 말씀을 깨닫는 거 그게 옥토고 그런 사람인데 그렇다면 돌봐 가시떼기는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봤을 때에 내가 옥토인가 내가 정말 깨닫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수폴젠 목사님이 그분이 할아버지가 목사고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런데 깊은 죄의식에 빠졌고 청년 때 구원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눈 오는 날 자기 교회에 가는데 너무 눈보라 쳐서 자기 교회까지 가지 못하고 가까운 교회에 가게 됐는데요 그때 무슨 일을 했었냐면 그 교회 목사님이 순회 목사로서 적은 교회에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눈보라 때문에 도착하지 못해서 한 사람이 집사가 강단에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설교 본문이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런 내가 하나님이며 나를 다른 일이 없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했는데요 그때 이 집사가 그 설교했지만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말씀이 능력이 있었어요 설교 내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라 하겠습니다 보는 것은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지한 것은 나중에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재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내가 수많은 피를 흘리고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죽었고 묻혔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다시 일어났노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하늘의 들리움 받았느니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아버지 우편에 있노라 오 불쌍한 죄인이여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그리고 이렇게 막 설교를 막 즉석설교를 계속하는데 스포전 이 청년을 향해서 젊은이 당신은 매우 비참하고 있습니다 예수 구설을 바라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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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일은 오직 바라보며 사는 것뿐입니다 이 스포전은 그 순간 구원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자기 영혼의 구원과 확신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았더니 다리를 뒤쳐 나가고 싶었어요 아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한량없는 은총이요 죄인이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둠은 물러갔고 나는 태양을 본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쇠사슬이 끊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느꼈습니다 나는 앉은 자리에서 봄이 온 것처럼 포근함을 느꼈고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요 천국의 상숙자요 용서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의 부르심받은 자고 더러운 진흙과 끔찍한 지옥부터 건짐 올받았고 나의 발은 단단한 바위에 서있고 나의 앞길은 탄탄히 닿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 순간 스포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사였던 얼마나 어렸을 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는 구원이 확실 없어서 차라리 나는 개구리나 뚜껍이가 됐으면 좋겠다고 죄의식이 빠졌던 그가 그 집사의 설교에 심령에 성령의 임재를 해서 구원에 확신받은 체험을 확실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내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감당하고서 이 사랑에 감사하면서 죄를 끊고 돌이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을 포기하고 영광을 사게 된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 보세요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깊지 않냐므로 뿌리째 말라버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햇빛 같은 빗박이 오니까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말라졌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천국을 확신한다면 왜 그것에 넘어지겠습니까 가시떼리에 떨어진 씨앗 보세요 세상에 제리의 유혹이 몰려왔습니다 결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열무짜오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옥토가 되지 못하고 돌밭 가시떼리에는 지옥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받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래서 요한 마태문 7장 10년 말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지금 세상길이 넓기 때문에 많습니다 생명인도한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훨씬 세상적으로 적습니다 말씀이에요 왜요 좁은 길이고 생명길이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은 뭐라고요 밭에 감추어진 보아라 그랬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 눈이 뜨여야 돼요 만약에 천국이 지금 다 보인다면 전도가 없어요 막 물 밑에 지교에 올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안 믿어주고 안 보여요 그래서 밭에 감추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감추어졌습니까 이 세상신 악령의 불신자의 마음을 혼밀케 해서 천국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만이 감추인 보아를 예수님이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했으면 진짜 발견했는가 가짜 발견했는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행동을 말아요 진짜 발견한 사람은 숨겨두고 여기서 40살이 기뻐 돌아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발견해서 기뻐요 돌아가서 자기 소위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정말 예수님 만났으면 제 용서에 확신이 있으면 영혼의 희열이 오게 되고 기쁨이 오게 되고 아 내게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난 지옥가야 할 인생이 나는 천국이 됐거나 이 감사강의 기쁨 말로 할 수 없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기쁨 그래서 발견한 후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위를 팔아 밭을 샀는데 아니 밭 팔아 사라니까 사 억지로 됩니까 안 돼요 자기가 기쁨은 자기가 즐거우면 팔지 말아 빨리 팔아버리고 얼른 그 밭을 그런데 자기 소위를 다 팔아사라도 그 밭을 사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발견했으면 기뻐 돌아가서 자기 소유 팔게 되어 있어요 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군 천사들이 창화합니다 지옥이 높은 곳에선 하나의 경광이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이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 때에 땅에서 성탄절이라도 기뻐한 사람들 중에 평화 하늘과 평강 정말 여러분이요 성령의 평강이 오면 안식이고요 쉬머대요 참 여기서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봐버리면 이 세상이 시시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장난감과 놀다가 어머니가 돌아왔어요 그럼 장난감인데 팽개쳐보고 어머니 품이 좋지 않습니까 어머니 품이 저 좋은 예수님 품에 안개 버리면 이 세상과 시시해서 소위를 팔게 되어 있어요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추인 보아라 그랬어요 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박았다 그랬어요 값진 거 만났으니 저거 팔고 큰 거 자기가 원한 거 샀어요 여기서 강력은 뭡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 자기 소유를 팔할 수 있어야 돼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즐겨 부른 찬송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그 작곡 조지 비벌리 시아라는 분이 어렸을 때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보면서 마음속으로 예수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인기 절정이 가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보면서 마음이 허전합니다 출세하면서 마음이 불안이 왔습니다 어느 날 성격이 있다가 자기가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나서 아 내 인생 헛살았구나 내 인생 낭비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게 집회 참석해야 했구나 어느 집회 참석했습니다 주님은 다시 새롭게 은혜 받았습니다 헌신하고 결단했습니다 결단하고 오니까요 또 유혹이 왔습니다 방송이 전화 왔습니다 전속계약하면 지금보다 몇 배의 돈을 주겠다 할 때에 그가 단호하게 이렇게 거져버렸다 나는 이제부터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했었기로 했습니다 그 결단한 순간 바로 시험함에 하늘의 멜로디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누가 주었던 그 시를 간직했는데 그 시가 자기가 작사 작곡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며 찬송이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군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분은요 그 위에 보금을 절하고 104세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재성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이토록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 모든 것을 버렸어라도 내 소유하는 모든 것 정말 그 보물을 갖고 싶어요 그 보물이 예수님 정말 다 버리고서도 가져야 할 뿐인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만나서 사랑하면 이 세상 소유가 시시하고 세상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요 여기서 자기 소유를 팔지 않으면 부활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놔야만 예수님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팔아라 그랬어요 정말 발견하면 파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실 또 주님 말로 해서 내 인생 다 드리면 주님이 또 더 복을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소유를 판단한 것은 구축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랑하면 이것이 알곡인가 축제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곡은 세상과 시시하고 예수님도 좋기 때문에 버릴 수 있으면 알곡이고 세상과 그것이 더 좋고 예수님보다 그것이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면 그게 축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정말 믿어진다면 천국과는 당연히 퇴각이 되어 있죠 정말 믿어진다면 여기서 본문에서 알곡 정도 축제히 가리고 있는데요 오늘 사업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은 얘기 그랬어요 자 그물이 뭡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 죽은 곳은 그릇이 닫고 이 천국에 가는 곳은 그릇이 닫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는 이라 이 못된 것이 저 밖에 있는 사람 아니고 여기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버린다고 했어요 아울과 죽정인데 죽정이가 안 믿는 사람은 죽정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갈아져요 죽정이도 종자는 곡식 종자예요 여기 안에 죽정이가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정의 차라리 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성들이 다 충격하는 것 이것이 저한테 제일 영적 부담감을 갖고 알고 있습니다 감독교 장시자 요한헬슬레 간증에 우리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한헬슬레가 미국 조자로 성교를 갔습니다 대제양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자기는 목사의 성교사인데 풍랑마다 벌벌 떨고 있는데 전혀 무서워지 않고 찬양하고 감사한 우리들 보니까 그 당시 성령운동 퀘이커 교도들이었어요 저들은 최상 확신이 꽂혀요 나는 뭔가 충격을 느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들이 물었습니다 자 당신은 영혼의 하나님의 자유나 증거가 있습니까 목사한테 평신도들이 물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예수구사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아 그분이 세상에 구세주죠 아니 그게 바로 당신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멍멍한 거예요 자기는 정말 구원을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목사지만 그러고 나서요 그 후에 자기 에릭의 고백을 했으면 한 10년 동안 사죄로 있었지만 나는 구원이 없었다 그런데 5세 전에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웨슬레는 오늘 6개에 있는 모래방교대의 저녁집에 참석해서 루트 로마섬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회심했다 나는 죄 용서님 그분만 전했다 이렇게 했었을 때에 스포전 루하슬레와 이런 분이 이런 얘기 했었을 때 오늘 우리가 함불로 건방지게 세상을 하지 말고 정말 내가 구원 받는 물가성을 거듭난 자녀인가 저는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성령세를 강조를 합니다 성령 충원 받으세요 방언 체험 정도로 하세요 방언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방언 안 하신 분도 있어요 그것은 다 충만합니다만 그런데 그래 방언 정도 하면 그래도 성령 받았다는 일찍 표시지 않나요 물론 가짜 방언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못 봐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되는데 알곡성도는 양이고 쭉정이는 염소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뭘 양인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디 25장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릴 때 마시기 했고 낙은 때 영접했고 그리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댔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양하고 비슷했지만 염소는 분명히 뿌리 달렸고 항상 고집 있고 주인의 말을 잘 안 듣는 염소가 있어요 염소한테 그랬어요 너희는 쭉정이에 염소하게 이 작은 것이 하지 않냐는 것이 내게 하지 않냐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심판대 앞에서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해서 행위를 물어봤네 나한테 사랑했느냐 오개까지 돌봤느냐 뭘 걸 줬느냐 이거 전부 행위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 그러면 이건 행위로 구워놓는 것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행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캐토릭에서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행위를 그게 역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할 게 생활이라고 그게 될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녀가 되어서 이제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지 또 우리 개신교회에서 단점이 그냥 믿으면 돼 그러면 그 행함은 믿음 갖고 되겠어요 양쪽 다 지금 문제를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행위로 거는 절대 못 얻습니다 저도 못 가요 분명히 에베스 2장 8차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만 거누나니 은혜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물 선물을 거기서 주셔서 받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 피가 믿어지고 죄사 믿어지고 성의 역사에서 구원을 얻게 된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말하기를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데 만일 은혜로 된 것이 행위로만 할지 않으면 분명히 했죠 개토릭이 지금 잘못된 게 이겨요 그래서 은혜가 은혜가 되지 못하냐고 행위로만 간다 가면 은혜가 은혜가 되지 못하냐고 진짜 은혜를 깨달으면 죄사 확신이 없고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서 기뻐서 그 피가 용서받는 감사 감격에서 내가 주님을 살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히 주님 정말 만났으면 행위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십자가 피로 구원 받는 자녀가 되고 자녀니까 행함에 따른 열매 있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레소 3장에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지는 받았지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내가 다시 살았어요 영이 살았으면 위의 끝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우편 안장에 계시니라 그분이 머리가 드시고 그분을 사랑하겠다면 위의 끝을 찾아야 돼 위의 끝을 생각하고 땅의 끝을 생각하지도 말래요 그럼 땅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레소 3장에 말하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의과, 탐심이 다 우상승변이라 지금 황금만능주의의 탐심 그게 전부 우상이에요 우상 그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그 길이 뭐이냐면 로마서 8장 12 말합니다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육신의 소욕에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반드시 죽어요 육신의 생각과 사망이요 따라가면 절대 죽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영으로 성령 성령 총과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는데 그래서 나만 회개하고 산 겁니다 자 바울이 그가 오오라 나는 공고한 자리다 이 사망에서 나를 거져들까 하고 탄식했어요 바울도 내 속사로 하늘 볼 즐거워 돼 내 지체는 죄의 볼에 섬기노라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뜻이 있어요 와 그럼 죄 지으면 이제 지옥과 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내 안에 죄 때문에 아프고 탄식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탄식이 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탄식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고 회개하면 되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구원받았느냐 구원론을 갖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정말 성령을 잇는 사람은 마음의 속에 탄식이 와요 그럼 회개하세요 그래서 피부림 받고 깨끗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정말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자녀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매일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싫어하신 거 뭔지 알잖아요 말씀이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끊어버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실망시키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남자분 술 담배 같은 거 모든 거 내가 죄악적인 거 그거 끊고 버려본 만큼 끊고 버려본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끊고 버려본 그 공간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평강으로 능력으로 축복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이하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요 여기서 우리가 하늘의 그 기쁨을 맛을 본 사람 맛이라도 맛보기라도 봐야 되는데 맛보기도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안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요 처음 갔을 때 또 상급도 다 달라요 그래서 권선 15장 말하기를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햇빛 같은 영광의 부활을 간 사람 달빛 같은 별빛 같은 다 다른데 각각 일하는 대로 상을 주셔요 상을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만큼 하늘에 멸류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길 걸어가고 날마다 내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사랑하고 사는 가운데서 여기서 더 기쁘고 행복하고 영원히 잘 되고 봄살 강근한 복도 주시고 하늘에 복 있고 이 땅에 복 있고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진짜로 믿어봅시다 정말 잘 믿어버립시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기 소유를 팔아는데 다 팔아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망할 수 없어요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복을 주십니다 더 잘되게 하십니다 형통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복된 길에 와 있는데 마귀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 미혹하나 하겠어요 절대로 이 좁은 길 책임을 꼭 붙잡고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붙잡고 천국 간에 예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ploys 예수 baring 풍종합니다 미친 많으시기 anten 어떻게 어떠신 찾으러 todas masses 늦은